미국 소비자 잡지인 컨슈머 다이제스트, 컨슈머즈 다이제스트가 2009년 추첨 차종을 발표했다. 한국 차로는 현대 제네시스가 럭셔리카 부문에, 기아 카니발이 미니밴 부문에 선정됐다. 럭셔리카 부문에는 아큐라 RL, 캐딜락 CTS, 링컨 MKS 등이 선정됐으며, 스포티카 부문은 인피니티 G37이 유일한 일본 차로 선정됐고, BMW 3시리즈도 포함됐다. 소형의 유비는 니산 자동차가 11일 발표할 로그와 폭스바겐의 티구안도 선정됐으며, 가족용차는 혼다 어코드, 니산 알티마, 도요타 캠리, 포드 토러스가 선정됐다. 한편, 컨슈머 다이제스트, 컨슈머즈 다이제스트, 지능 격월간으로 매년 150만부가 발행되며, 1961년 이래 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제의 브랜드 및 모델별 평가를 통해 추천 제품 베스트바이를 부문별로 추천하고 있다.